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세바시 스피치 5기 박나영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저희 20대 때 있었던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당시에 정말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사교적이었지만 사실 그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잘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22살 때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집안 형편도 갑자기 기울었죠 제가 맞단로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지만 저의 첫 직장생활은요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저는요 실수투성이었고 저의 다소 엉뚱한 성격이 사회생활하는데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2년도 안 돼서 첫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어를 전공했었기 때문에 저는 일본에서 두 번째 직장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거기서 잘했을까요? 일본에서도 실패를 했어요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저의 자존감은 정말 바닥을 향해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도 잘 못하고 어쩌면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저 스스로를 정말 나고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정말 나고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증상이 찾아왔습니다 우울 증상이 시작되었고요 밤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에게는 희망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겪어본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3년을 예상하고 일본에 왔었거든요 그런데 1년 만에 그만두게 되다니 엄마한테 뭐라고 해야 되나 인생의 바닥을 찍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에게 한 가지 기회가 찾아왔어요 아시는 분께서 저한테 한국어 강사를 해보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은 저는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네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요 제 인생은 정말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제가 인생에 나고자라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못하는 루저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단지 세심하게 일하는 것은 서툴렀지만 누군가에게 제가 가신 지식을요 천천히 그리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은 정말 저와는 잘 맞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적성과는 너무나도 다른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일이 어렵고 그리고 저의 자존감 또한 그렇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지금의 저는 어떨까요? 교육자로 직업을 바꾼 이후부터요 저는 근무하는 곳마다 아이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은 인기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학원을 설립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어머니에게 이렇게 신뢰를 많이 받고 있어요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진 않을까요?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나는 쓸모없어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무기력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그렇다면요 한 가지 사실만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걸 찾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 또한 15년이라는 시간을 도전하고 방황했었거든요 그 와중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길렀습니다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한 삶은요 저희에게 항상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자기 안에 빛나는 보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보석을 발견하고 그걸 잘 꿰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을 잘 모르시겠다고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나의 가장 큰 팬이 되셔야 합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스타 계정이 있는데요 이전에는 글을 써도 부끄러워서 올리지도 않았고요 올린다 하더라도 금방 삭제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 글 포스팅에 제가 제일 먼저 좋아요를 눌러줍니다 이 사소한 행동 하나가 나를 사랑하는 일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요 지금은 정말 많은 분께서 응원을 해주시는 걸 직접 경험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아이를 위한 시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마련해 보시는 거예요 육아나 회사일에 지쳐서 쓰러질 시간도 여의치가 않은데 나를 위한 시간이라니요 저도 수도 없이 많이 실패하고요 작심삼의를 한 100번 정도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습관이 되었고요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저만의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당장 수첩 하나를 한번 문방구에 가서 하나 구입해 보세요 그리고 꿈노트라고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냐고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일을 쓰고 기록하는 행동을 했을 때 저의 삶과 그냥 지나갔을 때는 분명히 다르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인생에 휩쓸려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을 글로 적으면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사는 건 정말 다른 일이더라고요 오늘 제가 꿈에 그리던 세바시 스피치를 하게 된 것도요 작년에 저만의 학원을 오픈하게 된 것도 모두 제 꿈노트에 적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내 안에 보석을 품고 있다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니까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저의 반짝이는 보석이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보석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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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